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4년 3월인데 디아이 파워 23년 1년치 실적 발표 확인. 디아이 파워 마지막 공부했을 때가 23년 11월이니까 23년 3분기 그때 시총 1300억이었고 퍼가 4.3이라고 싸다고 해서 샀지 맞지. 이 패스는 2100원 나왔니. 이 디아이 파워가 뭐하는 회사냐면은 유압실린더. 뭔지 알지? 유압실린더. 244페이지. 유압실린더. 의생이냐면은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들어주는 거잖아. 유압실린더. 사진이 없노? 사진이. 유압실린더. 그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데 들어가는 데 있잖아. 홈페이지 봐줄까? 유압실린더. 이런 식으로 유압실린더. 포크레인 들어가는 거잖아. 포크레인 들어가는 거. 자 디아이 파워. 디아이. 포크레인 들어가는 거. 포크레인 이런 식으로. 디아이 파워 나왔대. 디아이 파워는 뭐 회사고? 디아이 실린더. 아이참. 아이참. 메뉴. 디아이 파워. 디아이 파워. 디아이. 오토모티브. 이노베이션. 디아이 파워. 여기 누르면은. 디아이 파워 갔는데. 여기. 여기. 실린드 보이지? 이게. 아이참. 디아이 파워. 디아이. 이거. 이거 안나오는 화면에. 보여줄라고 했더만. 자 다시. 디아이 오토모티브. 디아이 오토. 이거 자동차 부품회사고. 디아이 파워에서. 이래 나오니까. 힘들다. 제품 속에. 이런 식으로. 굴삭기용. 실린더 파워. 이런 거. 이런 회사거든. 근데 이게 지금 공장 가동률이 142% 자. 들어가 볼게. 디아이 파워. 자. 이게 지금 얘들이 파는게 4,300억의 매출 중에 거의 한 68%가 수출인데. 굴삭기, 지게차, 고소 작업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인거지. 유압 실린더. 하나에 7만원에서 한 1,300만원짜리도 있고. 고소 작업차용 유압 실린더는 8만원에서 840만원짜리도 있고. 하는. 공장 가동률이 142%가 지금 팽팽 돌아가고 있는 회사. 유압기기, 유압 실린더. 수출이 3,000억. 내수가 1,400억. 계산해보면 한 68% 정도가 수출. 쫙 되는거. 판매 전략은 얘들은 부품을 직접 바로 파는게 아니고. 지게차, 힐러도 뭐 이런거 있잖아요. 두산밥캣, 캣, 두산밥캣 이런 포커레이 만드는 회사한테 부품을 공급하는거지. 그렇게 판다라고 보면 되고. 영구개발 비용은 60억 정도 썼고. 1.4% 정도를 쓰고 있다. 유동비율은 280% 당자비율은 200% 유보율 4,600%에 부채율 27% 끝났지요. 27%면. 이것도 볼거 없다. 재무제표. 27% 나오는데 뭘 보러 넘었지.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은 대주주가 있으면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키운 직원들을 평균건속이 15년 정도 되거든. 자체적으로 키운 사람이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전문경영인으로 시키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되어서 내가 이 회사를 사는 것도 있는데. 주가가 안오른다. 주가가 짜증난다. 여기 보면 자산중에 기타 비유동자산, 재고자산, 금융자산 뭐 하나 팍 올라오는게 있는데. 관계기업의 투자자산 이런 것들은 투자하는 자산이지. 그런 것도 올라오고. 원가가 보통 얘들이 88% 정도 들어가고. 판간비가 3.5% 그래서 영업이익이 8.4%가 나오는 회사. 적자인 회사가 아니고 혹자인 회사. 순이익도 6.3% 정도 나오는 회사. EPS가 2,491원. 작년에 1,600원. 저작년에 2,800원. 저작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지만 작년보다는 상승했다. 그래서 상승하고 했지만 퍼가 5.3이다. 내수 위주 우리나라 퍼 한 5에서 6 정도 정도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퍼가 10 미만은 저평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나라 거는 그냥 현대차도 4,5밖에 안 나오는데 얘들 수출이 68 적당한 것 같아. 싸긴 싸지. 싸지만 할 땐 5.3이다. 자 또 넘어가면 바로바로 또 넘어가면 배당은 10% 정도 배당 성향을 주고 있다. 주식의 순이익의 10% 정도를 배당으로 줬다. 이번에 16%를 줬다. 그거를 한 주당 계산해 보니까 3% 정도 되더라. 주가를 계산해서 3% 정도 되더라. 얼마? 400원에 지금 주가의 주식수 만큼 나누니까 3% 정도 되더라. 5년 평균 배당이 2.3% 9년 연속으로 줬고 3년 평균은 2.5% 5년 평균은 2.3%의 배당을 줬다. 매출 채권 대선 충남금은 0%다. 매출 채권 받을 돈은 꼬박꼬박 잘 받았다. 재고 자산은 583억이 있는데 그게 전체 자산의 17% 6.7에 365일 나누기 6.7 정도 하면 한 50 며칠 정도 가지고 있는 재고를 가지고 있다. 50 며칠 정도 재고치를 가지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 예측 정보 이런 걸 보더라도 매출이 작년과 상승. 매출은 2.6% 상승.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25% 상승. 단기 순이익 35% 작년 대비 상승. 자 재무상태를 보더라도 부채 같은 경우는 부채가 19% 하락. 부채가 하락됐다는 건 갚았다는 소리잖아. 870억에서 700억. 재무가 빠방하다니까.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DY 주식회사가 38% 지분 가지고 있고. 얘들은 대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경영인 체제로 돼가지고 DY 주식회사가 38% 국민연금이 8% VIP 자산운용. 김준철 회장 사장이 있는 VIP 자산운용 5% 가지고 있는 요렇게 있다. 그리고 직원이 410명이고 평균건속 연속 15년. 남자 15년. 여자 10년. 연봉 8,500만원 정도 받아간다. 등기임은 5명이고 1.8억 받아가고 등기이사 2명인데 2.2억 정도 받아가고 사회이사는 1명 2,400만원. 감사는 1명 6,900만원 정도 받아간다. 평균건속 15년 카면 들어가면 안 나온다. 연봉 8,500만원씩 주는데 누가 나오겠네. 맞지? 중소기업이지만 회사가 빠방한대지. 대주주와 영업거래 아메리카 계열 회사 DY 아메리카, DY 재팬 요런 데서 지분을 거래를 하고 있다. 출자금은 734억. 얘들이 출자한 회사가 동양 공장, 진양 공장이고 DY 파워 인도 공장, 인도 쪽에 아메리카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총 734억을 투자했다. 쓸데없는 데 투자한 거 아니지. 자기와 연관되는 회사들. 그런 거 있다. 그래서 23년 11월에 개설했을 때는 퍼가 4.3 이었지만 지금은 퍼가 5.3 이 나왔다. 퍼가 5.3 그리고 부채율 27% 빠방하지. 영업이익이 8.4% 원가가 88% 나가는 회사. 순이익도 6.3 VIP 자산 운영이 5% 지분 가지고 있고 평균 구성 요소는 15년. 출자금은 734억. 매출 채권 대손 충담률이 0% 5년 평균 배당은 2.3% 공장 가동률이 142% 연구비는 1.4% 정도 쓰고 있다. 뭘 팔아? 유압실린더. 이게 전체 상품의 97%다. 수출이 3천억. 내수가 1,400억. 68%가 수출이다. 뭐하는 회사? 유압실린드를 파는 회사.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DY 파워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배당 상승. 지금 5년 평균 2.3% 잖아. 그것보다 더 올리는지. 주식 소가. 1,400만주인가? 1,000만주. 얘들 주식이. DY 파워가 주식이. 1,100만주 있는데. 주식을 소각하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전쟁 후 복구. 유압실린드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고 이러면은 올라간다. 건설 장비. 그리고 SOC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금도 공장 가동률 140%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도 주가는 이 모양 이 꼴이다. 하여튼 이 큰 거가 발생되면은 DY 파워는 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게 해서 1,471억 지금 24년 3월 13일 기준으로 보니까. 퍼가 5.3배 낮지. ROE는 10배. 평균 분석이 15년 근무. 연구민은 1.4%를 쏟아보고 있다. 영업익률 8.4% 부채율은 27% 5년 평균 배당 2.3% 싸다. 팔 이유가 없잖아 맞지. 주가가 안 올라서 그렇지. 지금 마이너스 10%지만 DY 파워가 내가 DY 파워가 DY 파워가 내가 마이너스 몇 프로 이거 DY 파워 마이너스 1500만원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좀이지만 팔 이유가 없다. 아직까지는 실적 잘 나오고 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 그래도 팔고 싶은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 그래도 팔 필요가 없다. 회사는 잘하고 있다. 내가 못 참을 뿐이지. DY 파워도 끝. 끝. 끝.